우운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없어서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없어서 오늘도 살려주시고 새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 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이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최선을 다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보금의 동욕자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몸이 약해 병이 자주 났고 또 소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삶이 다운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삶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고 있는 일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부르신 삶에 맡겨주신 일에 다시 한번 전심전력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보이도록 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3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귀한 원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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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쁘고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없소서 아멘 아멘 아멘